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힐링 tv 는 능희를 찾아서 이렇게 한번 살리러 나와봤는데요 이제는 뭐 능희버섯 이삭죽기죠 이삭죽기를 나온거에요 그런데 다녀보면 또 발견이 안된 것은 썩기도 많이 썩고 참 아깝기도 많이 아깝네요 그래서 이제 이삭죽기를 이렇게 나와서 다녀보는데 또 어떤 곳에는 아 이제서 뭐 묻는 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나 보이네요 이렇게 하나가 투실액이 올라오고 있지요 아 이건 아주 투실하네요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아 이제 뭐 단풍들이 이렇게 들고 발겹도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 이렇게 또 나왔으니까 열심히 찾아보긴 했는데 큰 기대는 음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Achoo 음 상태нул만 아 이제 자리를 약간 이동을 해서 이렇게 눈이 보수서 찾아보고 있는데요. 아 여기도 다 줄이 앉았어요. 써봤습니다. 이렇게 썻고 여기도 이렇게 써봤습니다. 이것은 뭐 아직 그런대로 그냥 괜찮은데요. 아 정말 안타까운 질물이에요. 정말 이렇게 큰 것들이 다 이렇게 썩었을거에요. 아 이제 여기를 찾아다니느라고 이 카페 할렌데도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근데 또 어쩌다 하나 보여주는게 이렇게 됐습니다. 썩어보네요. 이런건 괜찮은데 이건 한번 썩어가겠죠. 아 참 그래서 저게도 썩죠.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농혜가 또 큰게 하나 또 보이네요. 이렇게 썩어보네요. 아 여기도 많이 넣었는데 아 그래서 이게 맛을 좀 안난다고 해서 안하고만 안되요. 이게 다 상개같죠. 지금 여기는 다발로 올라왔는데 저기는 하나 큰게 이렇게 올라왔죠. 이렇게 크게 보이는게 농혜입니다. 아 참 아깝네요. 그러나 뭐 얼마나 안났으면 제가 농혜을 그렇게 따뜻하고 구강자들을 안와봤겠습니까. 하여튼 뭐 이런거 조금 진한 듯하지만 꽤 많은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. 또 이걸 채취를 하고 기회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거에건 좋아요. 하여튼 힘드네요. 하여튼 힘드네요. 또 자리를 구강자리를 찾아왔는데 여기에서 하여튼 힘드네요. 하여튼 힘드네요. 분위기 보세요. 이렇게 좋은데 분위기 좋으면 뭐예요. 보여주질 않았네. 하여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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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곳도 제가 농혜을 늘 처치하던 그런 곳입니다. 하여튼 하여튼 여기 한번 보세요. 시청자 여러분 잘 오세요. 농혜가 아주 굶음이 막히게 올랐습니다. 여기는 조금 늦은데 하여튼 여기 좀 보세요. 비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아 굉장히 하네요. 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날 수가 있을까요? 참 여기를 놀랐다 안나서 안와 와봤다니 이쪽에 좀 보세요. 이렇게 큰 있습니다. 이쪽에 또 있죠. 이건 귀엽게 이 쪽으로 큽니다. 대단합니다. 굉장히 큽니다. 이게 약간 큰데 기형적으로 큰 것 같은데 2시간 지났습니다. 현재 시각 11시 53분, 거리 1.1km, 고도 684m입니다. 2시간 지났습니다. 현재 시각 11시 53분, 거리 1.1km, 고도 684m입니다. 이제 1.1km로 나오네요. 보니깐 아...이거는 게 맞습니까? 대단합니다. 이렇게 관리를 안 했더니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. 아...이튼 제가 이걸 다 채취를 하고 일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..굉장하네 자... 자... 한번 보세요. 이렇게 큰 능이가 또... 있습니다. 이런 거 채취해야될 것 같아요. 이 밑에 좀 뭔지 아시고 하... 이거 좀 보세요. 얼마나 큰지... 아이고... 꺼도 어떻게 이렇게 컸을까요? 아이고... 좋습니다. 이 안경은 같이 안 뽑혔어요. 이것까지 하면... 아이고... 굉장히... 굉장히...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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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인가... 네개인가... 그런데... 이렇게 크네요. 아... 굉장히... 이렇게... 하나만 하면... 아주... 핫내미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디에 보셨습니까 혹시 힐링은 되셨습니까 혹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더 좋은 영상과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